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드릴비트를 개발, 생산해온 산업공구 전문기업 주식회사 태양파워 품질제입, 신뢰제입, 목욕제입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30년간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주식회사 태양파워는 국내 최초 수동 다이스를 개발을 시작으로 콘크리트 드릴비트 개발, CNC5축 연마기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기존 일부 선진국가의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던 제작 설비 및 고품질 절삭공구를 국산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에서 우위를 차지하였고 태양파워 브랜드는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태양파워는 콘크리트 비트와 로타리바를 주요 제품으로 하여 전국 50여 곳의 대리점을 통해 전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수출을 하며 세계적인 산업공구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산력 극대화를 위해 2003년 중국지사를 설립하였고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타리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로타리바 제작 설비인 CNC5축 연마계를 이용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그 품질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의 우수성은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아 왔지만 STP에서의 제조사별 로타리바 비교 실험을 통해 효율성과 품질의 우수성 그리고 월등한 가격적 우위를 공식 입증받았습니다 태양파워는 기술 특허 ISO 90001, ENOBG 등 여러 국제 공인 인증 등을 받으며 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력의 결과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특히 CNC5축 연마계 개발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산업대학교 주최 기술대상 1등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술 연구와 노력은 주식회사 태양파워의 성장의 밑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요 제품 콘크리트 드릴비트 태양파워의 콘크리트 드릴비트의 4개날 비트는 기존의 2개날 비트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앙카 볼트 작업 시 정확한 타공으로 안전하고 완벽하게 고정됨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완벽한 공사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4개날 비트 타공을 권해드립니다 로파리바 작업 조건에 맞는 여러 형태 로타리바가 제작 생산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CNC5축 연마개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특수 제작이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 가능합니다 정밀한 가공 능력으로 로타리바의 성능을 극대화 시켰으며 품질은 여러 시험평가를 통해 입증받았습니다 조선강국 대한민국 그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며 우수한 성능은 다시 한번 그 빛을 발휘합니다 기술력이 기업 발전이며 품질 향상만이 생존 전략이다 태양파워 주식회사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목표로 태양파워 주식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